아니, 떠내지 마 너 허리 굉장히 얇아서 한 번 만져보고 싶다 어 올라왔다 만지는 생각 안하지 겐지 강의 조연 스페이스바에서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오케이 스페이스바 너 왜 갑자기 코 막혔어? 아니 아까부터 좀 그랬어 근데 갑자기 어 갑자기 심해졌어 아 야 메이다 야 메이다 야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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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지? 오케이 와 성관상 무서워 그지 나 갑자기 심해졌지 어 갑자기 좀 심해졌어 왜 이러지? 아 아팟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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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 어떻게 알았어 에헤이 뭐지? 눈치 까고 있었나? 아 채 한조 뒤 한조 뒤 한조 뒤 와 아 아 친구 기가 좋네 페로드 위를 뛰어다니는 하하 좋겠네 한.. 한 번 더 가보고서 아닌 거 같으면 바꿔야겠다 좋았네 아우 쉣더팍 까아이 나이씨 저 새끼 너무 싫어 맥크리 새끼 으으 야 너 뭐하니 뒤에 옆에 저기있다 이미 뒤가 장전중이었어 너 여긴 꿈도 희망도 없었다 적들있다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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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이었는데 맥크리 와우 이 새끼 존나 안죽네 진짜 아우 아우 아깝다 잡고 죽었어 아 상대 메이가 메이가 56이네 적팀 레벨 봐 이제 괴물들 밖에 없나봐 아 저 괴물들 나 오늘 아침에 61봤는데 우리 몇가지 봤지 68인가 괴물들이 왜 이렇게 많았지 테르 형님이었나 68이 오 한조 나 돌아오는 줄 없지 엔파 왔어 엔파 왔어 엔파 왔어 엔파 왔어 아아 일러 싸워 일단 아아 말하고 싸요 좀밎어어 어헤드 형이 이걸 내가 어그르 다 끈다 쌍놈의 새끼야 잡았다 빼이더핀 막았다 예이 와 한조 너무 잘하는데 쟤네 여기서 나올텐데? 여기 위하에 두명있다 쟤네 어디서 스폰하지? 여기면? 적 한조 잘해요 조심하세요 오우 여기 맥크리 솔직히 말하면 적 다 잘해 못하는게 안보여 나중에 내가 누구 살렸다잉 누구 살렸는지 잘 모르겠다잉 안녕 한조찡 호우! 잡았으면 도망쳐 뭐지 메이가 셀프로 막았다 똥져 오오 눈치 좋은데 오오 눈치 좋은데 오케이 오오 페이로드를 뛰어다니는 일부러 성광탄 튕겨내려고 일부러 유도했는데 안 튕겨내네 진짜 날렸어 라인 자리안이 궁 얼마있어요? 저 40퍼요 한참 남았네 나머지 한번 써야됐따 매트릭에 피 와 말도안돼 와 오오오오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내가 가서 맞아줬어 아하하하 아 아아 쏠자 저 누구냐 주누아 주누아 주누아? 이게 뭐야 리퍼가자 리퍼가자 한방이 필요하다 한방 어? 걸렸어 안돼 문 닫지마 안돼 안돼 아 이씨 아 한두를 라잇땅 솔솔 다운 아 턱야 유진노킹워크래 유진노킹 아 야 아깝다 안 잡혔으면 다 잡는건데 저거 우와 개아파 서지아 궁 아끼지마 너 썼어 응 그냥 형식상 말해봤어 궁있는사람 나 궁썼다능 궁썼다능 3 4 2 어디있어? 한주여기 한주여기 여기여기여기 또 자리야 조심하세요 한주 잡았어 나이스 멜르시 또 다운이네 맥크리 간다 왜 그렇게 다운인데 저거 저거 왜 그렇게 다운이네 야 왜 갔다 다시오세요 무서워 쏘이저게 들어왔어 들어왔어 으쩔 와 개꿨 호우 상대 한중에서 이 정도 바꿨어 이 정도 바꿨어 이 정도 바꿨어 맞춰나봐 저 어식하지 너희에 맞추면 없다 솔더 다운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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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문 닫혔지 왔다 아오오오오오오 아까워 갔어 벌써 이거 롤 처럼 같은팀 군 확인할 수 있는거 있었으면 되겠어 어 오 DVD 속영충 다은 들은거 중에 가장 신나는 소리다 재장아단 수리검 이동하는거 멋있다고 나 걱정 좀 무섭던데 상대방 스윙 아래다 아래 아래 와 위도우 궁중이었나? 아 그러네 아 로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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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로님 봐 위도우 궁이 이렇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아뇨 궁 있는지 없는지 어 저 아래가 궁이구나 몰랐네 나 왜 지가 말았지 바보 오오오오오오 뭘로 잡은거야 방해로 오 맥크리 뒤로 돌았다 맥크리 지치 오케이 위도우랑 저거 뭐야 돼지다운 뒤에 라인 여기 있다 맥크리 여기 있다 맥크리 2층 어 나 죽는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어 나 죽는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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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드 옆에 패드 옆에 야 근데 메르실 같이 있어도 못해 나도 나도 갈게 아야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깝이야 깝스 아 맥크리 개피 좀만 좀만 막자 좀만 막자 아 아 아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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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나 나이스우 나이스우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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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줄게 없네 줄게 없네 줄게 없네 줄게 없네 폭주 게이지는 다 채워도 아무 능력 없어요 간지에요 간지 내가 암살 오졌 제가 암살 오졌죠 적팀 메르시가 나와서 어쩔 수 없어